오늘은 가슴이 웅장해지는 하나의 대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시대에 아주 난리난 하나의 논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캣맘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한국 여성들은 한국 개고양이 동물학대 심각해 고양이 혐오는 여혐이나 다름없어 왜냐하면 남자들은 고양이나 개에게 질투심을 느끼거든 이라고 말하며 남성들이 고양이의 질투를 느끼기 때문에 캣맘을 싫어하는 거라고 주장하며 고양이보다 인기가 없어서 뿔나꾸나 제기해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 고양이마저 질투하는 20대 30대 남자들 이라고 말하며 캣맘을 옹호하고 캣맘들의 밥주는 행위를 비판하는 일반인들을 질투심 있는 사람 취급을 하고 있죠. 캣맘이 고양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질투심이 나서 캣맘을 공격한다 주장하고 있는데 논리가 참 웃기지 않나요? 그렇다면 과연 여성시대하는 여자가 캣맘에게 시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논란의 내용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케어테이커 때문에 정신나가기 일보 직전이야 진심 캣맘이 아니라 언더테이커라 불러야 하는 거 알지만 그냥 캣맘이라 할게 나는 어질어질한 문장으로 시작하는 이 글을 보시죠. 구축 아파트 1층이라 베란다 아래 실외기 두는 곳에 조그마한 구멍같이 그런 게 파여져 있는데 올해부터 길고양이 밥주기 시작한 캣맘이 생겼어. 겨울일 때는 고양이가 울지도 않고 가끔 밖에서 마주칠 때마다 밥도 못 먹고 추위에 떠는 게 안쓰러워 보여서 캣맘분에게 여기 밥그릇이랑 물그릇 놔도 된다 말했단 말이야. 근데 봄 되니까 고양이가 3마리로 늘었고 똥냄새랑 매일 밤 울어대는 게 너무 힘들어서 겨울에는 고양이가 힘들어 할까봐 여기 밥 놓는 거 허락했는데 봄도 됐으니 이제 그만하셔달라 말했다. 진짜 나도 길고양이 좋아하는 입장이고 캣맘분들 적극 응원하는 편인데 그만 해달라 해도 집 앞에 밥주고 물주고 그러고 내가 제발 사정사정하면서 말하니까 이제는 밥그릇 물그릇 치우고 사료만 뿌리고 도망가고 있어. 며칠 전 사료 뿌리다 딱 걸려서 한 번 더 제발 그만하라 하니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역정내듯 동물보호단체에 신고할 거라고 하는데 미쳐버리겠어. 거기다가 내 번호 어떻게 알았는지 문자까지 와서 이 캣맘 무서워서 밖에도 못 나가겠네. 라는 글이 여성시대에 올라오죠. 캣맘을 옹호하고 길고양이 밥주는 걸 옹호하던 여자는 자기가 그 캣맘에 당하게 되자 어떻게 변했나요. 놀랍게도 이 글에까지 캣맘 이미지 망가뜨리려고 글쓰지 마라. 조작하지 마라 캣맘이 그럴 리 없다 문자 뭐라고 왔는지 인증해라. 라는 식으로 캣맘 수호단이 와서 캣맘은 착하다고 울부짖었지만 시오비읍 내가 조작을 외함정신병 있는 캣맘 때문에 무서워서 밖에도 못 나가고 있는데 내가 왜 동물혐오자냐. 라고 말하며 캣맘이 보낸 문자를 인증하게 되죠. 배려 사랑 우리 길천사들 이해하는 마음 감사요. 라는 문자를 보니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캣맘 응원하고 길고양이 밥주는 거 적극 찬성하는데 이딴 식으로 하는 건 아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집 앞에 밥주는 건 안되지만 남이 집 앞에 밥주는 건 된다고 말하는 이 여자의 모습. 캣맘을 정신병 있다고 말하는 중이지만 사실은 저 여자도 정신병이 있는 겁니다. 자신의 집에 캣맘이 밥 뿌리지 않길 바라면 남의 집 앞에도 밥주는 건 안되는 일인데. 내로남부를 하는 꼴사나운 모습만 보이고 있죠. 싱글벙글 가슴이 웅장해지는 여시 회원과 캣맘의 싸움이 웃기기만 하네요. 캣맘 몸에 손대는 순간 경찰서 가서 경비원 여러 명을 고소했다. 물그릇 경비원이 치웠다고 정유물이 탈 횡령제로 고소만 10번 넘게 했다더라. 조현병 캣맘 환자로 방송국에 제보하고 싶다 말하는데. 제가 우리 여시 회원을 대신해서 공론화를 해드렸답니다. 똥냄새와 울음소리로 뇌가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자 캣맘의 행동을 지적하기 시작한 여성들. 우리 여성들은 혹시 고양이보다 인기가 없어서 뿔이 났을까요. 자기들이 하던 행동이 엇보로 돌아오자 정신과 약을 먹기 시작한 우리 여성들의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싱글벙글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에 먹는 추르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우리집 앞에 밥만 안주면 캣맘 응원한다니깐.